배추밭입니다. 배추가 아주 잘 자랐습니다. 배즈밭에 잡초를 제거했습니다. 포미를 대축 끓었습니다. 이제 다시 잡초는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이정도면 이제 풀자한테 이깁니다. 배추가 아주 튼실합니다. 벌써 안고 있습니다. 원래는 대추풍냄입니다. 배추풍냄는 대추가 아니고 잘됐습니다. 이것도 안고 있습니다. 포미를 대축 끓었습니다. 풀 잡초 우우가 아주 싫어합니다. 아세요 보면 뽑아야 되겠습니다. 아 으 칼 자름만 합니다 루가 아주 잘 탔습니다 루가 아주 잘 자랐습니다 약을 안채나는 루가 막 뜯어먹고 생긴다 루가 아주 친실합니다 루가 아주 잘 자랐습니다 약을 안채로 안팎에 돼요 루가 고소와 닮아